좋아하는 팀을 쿠팡플레이 통해서 오늘 볼 수 있어도 너무 좋고요. TV에서만 보던 선수들을 실제 그라운드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뜻깊은 것 같고요. 너무 떨리고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좋습니다. 평소에는 축구를 경기로만 봤다면 쿠팡플레이를 통해서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냥 유니폼만 사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벤트 행사도 많고 너무 좋았어요.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축구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분들도 관심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스포츠 경기를 다른 플랫폼에서 자주 봤었는데 쿠팡플레이가 좋은 스포츠들을 많이 제공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스포츠들을 볼 수 있고 이번 기회들을 통해서 점점 더 관심을 받고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쿠팡플레이는 볼거리가 너무 풍부해가지고 평소에도 많이 애청하고 있어요. 너무너무 좋아요. 저는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데요. 안나 시리즈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. SNL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하이퀄리티 개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거를 성공시킬 수 있는 건 바로 쿠팡플레이. 손흥민을 데리고 오신 건 쿠팡플레이. 어떻게 내가 쿠팡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.